이전 시간에 우리가 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엔 그 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그리듀 뷰에요 그리듀 뷰는 표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표를 보여주고 싶긴 한데 여기 있는 표 중에서 어떤 특정한 열과 특정한 행만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리드 뷰를 클릭하면 여기 밑에 보면 그리드가 또 있어요 그럼 쟤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 그러면 그리드 2라는 게 생깁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공개용 업무라고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그리드 뷰가 여기 있고 제가 추가한 그리드 뷰가 공개용 업무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작업 근거는 외부에 노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여기에 보면은 hide field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작업 근거라고 하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저걸 클릭하면 사라지죠 즉, 컬럼을 보이게,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hidden field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근거를 지금 안 보이게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클릭해서 그리드 뷰로 가보면 여기서는 작업 근거가 보이고 여기서는 공개용 업무만 업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뷰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의 동일한 타입의 뷰를 추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열을 제한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행도 제한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 보니까 제가 아까 예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적이 없는 완료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네요 저거 일단은 컬럼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컬럼을 하나 추가할 건데 방금 보셨던 완료라는 컬럼을 같이 추가해 보자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 타입 중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체크박스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체크, 저장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이 일정들 중에서 제가 작업을 끝낸 것은 체크를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작업이 끝났다라는 것을 지정하게 하는 컬럼을 추가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컬럼이죠 체크라는 컬럼이 있다는 게 그럼 이제 제가 뭐 하고 싶냐면 완료 말고 이름을 공개로 합시다 공개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는 건 공개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건 비공개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공개형 업무에는 체크가 되어 있는 행들만 노출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에 필터를 걸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필터를 클릭하면 Add 필터가 있거든요 클릭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 부분에서 아이디가 아니라 공개를 선택하고 체크를 누르면 체크인 행만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개형 업무에서 그리드 뷰로에서 기본 뷰로 가면 모든 데이터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공개형 업무를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체크가 되어 있는 것만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Share 뷰를 클릭하고 거기에서 Creator Shareable Grid View 링크를 클릭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개형 업무라고 하는 저 뷰에 대한 공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카피해서 이 주소를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면 그 사람들은 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숨겼던 열과 우리가 숨긴 행은 볼 수 없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만 공개할 수 있는 기능도 에어테이블이 제공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읽기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능이고요 또 여기 우리 사용자가 데이터를 쓰기를 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기능은 폼의 건데요 폼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자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용자들이 작업 근거는 입력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톡 갖다 놓으면 이 양식에는 작업 이름과 작업 설명만을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반드시 작업 이름을 입력하게 하고 싶다 그럼 required를 체크하면 이걸 입력해야지만 전송이 돼요 그리고 작업 설명은 required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작업 설명은 자기가 넣고 싶으면 넣고 넣기 싫으면 안 넣어도 되는 그런 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에어테이블의 뷰를 이용하시면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에 근접한 대부분의 효과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좀 더 안심하고 좀 더 성공할 확률을 높여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구현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어테이블의 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